오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기가 막히네. 등을 떼버려야겠는데 이거. 아 이거 등을 떼야겠다. 안 올라가네. 아 이 친구가. 너무 속상한데. 이걸로 해도 되지 뭐. 이걸로 하면 되지. 올라가면 되잖아. 오우 오우 아 이걸로. 이걸로. 오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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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아이 기가 막히네 집에서까지 저거 하면 데이트는 언제 하러 나가. 하하하하 저렇게 좋아요. 아 그러니까. 어떡해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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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죄송한데 그 옥빈씨가 좀 지금 좀 불편하게 보시거든요. 하하하하 표정관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. 하하하하 편하게. 입거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억지로 잡아. 뚫어가는 것 같은데. 아니 이거를 이게 뚫어지게 봐야 되나 좀 피해야 되나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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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보시고 마음껏 웃으시고. 목적 보일 때까지 뭐 껄껄껄껄. 좋아하셔도 돼요. 만약에 그 리액션하는 그 표정이 조금 부담스러면 저희가 얼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를. 하하하하 에이. 에이. accom spouses 면 에이. 에어